안녕하세요 멋있는 분석하는 남자 킹대파랑 킹파랑입니다 공적분이라는 것은 장기적 분용관계 가치관관계라고 생각을 해 볼 수가 있겠죠 패널 분석에서 두 변수가 공적분 관계가 있다고 했을 때 공적분 벡터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그럴 때에 대해서 회기분석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동적 최소제구법이라든가 통합그룹형균이라든가 DOLS, PMG에 대해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서 오늘은 완전수정 최소제구법 FMOLS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Fully Modified OLS 이것의 약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도 어찌됐든 간에 공적분 벡터는 패널 개체에 따라서 이지의적 혹은 동지의적이라고 가정을 한다 공적분 관계가 존재하는 X랑 Y에 대해서 분석을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독립변수의 리드 및 레그 변수를 사용해서 어떤 내생적인 피드백을 통제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어떤 FMOLS의 핵심적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떤 장기적 균형관계를 갖는 변수 간에 장기 탄력성의 일치 추적량이 된다 그런 정도 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오늘 스테이터에 통해서 어떻게 분석을 수행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일단 XT 코인 트랙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을 Find EC 통해서 먼저 다운을 받아주셔야 된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보시면 D-READ랑 D-READ라는 게 있죠 이것이 바로 READ가 미래고 READ가 과거 값이잖아요 이것을 투입한 회기모형이 된다 그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분석이 수행되는지 함께 살펴볼게요 자 분석 결과를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레그 값과 리드 값이 1기 값이잖아요 1기 값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두 변수 두 변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FMOLS를 추정을 했다 이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베타 값이랑 T 통계량이 이제 이와 같이 도출이 될 수가 있더라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은 공적분 관계에 대해서 패널 개체에 대해서 어떤 공적분 관계가 존재할 때 그럴 때 이제 이렇게 FMOLS를 통해서도 이제 회기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다 뭐 이런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